육신이! 육신이! 아, 너무 속상하다. 계란을 계속 버고 있어요, 이렇게.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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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근데 계란을 하나, 아, 네 개 구워. 속상해요, 진짜. 저기, 그러면 배 타고 갔다 오고 나는 물을 들어갔다 올게. 그게 더 확률적으로 좋아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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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 냄비도 역대 가장 큰 냄비인 것 같네. 자 그리고 약속했던 초고추장을. 여기 배낚시 같은 거 나갖고 싶지 않으세요? 배가 필요하면 배 타고 낚시를. 그러니까 족장님이 얘기. 그러니까 근데 지금 파도도 안 좋고. 들어갈 수는 없고. 자 그래서 아무튼 배를 빌려드릴까요? 어 당연하죠. 저희는 배를 잡아야죠. 그쵸? 그럼 뺏어가신 초고추장을 올려주시든지. 왜요? 아 뭔 말입니까? 샘아 가나바를 욕 좀 해줘. 야 샘아 가나바를 욕 좀 해줘. 야 샘아 가나바를 욕 좀 해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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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이씨? 과이씨? 야 중환아. 야 중환아. 감독님한테는 뭐 하는 거야? 형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형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어? 그래 저 경험했다. 우리 다 친구를 왜 프렌드로 하는데. 브랜드가 아니라 프렌드지. 브랜드. 브랜드야. 브랜드가 아니라 프렌드지. 브랜드가 아니라 프렌드지. 양심사. 그냥 오늘 딱 먹을만큼 하죠. 오늘 딱 먹을만큼 하죠. 오늘 딱 먹을만큼 하죠. 맛있지 마루야. 진짜 치즈 치즈. 비닐 같은 경우는 덕분에 따야 될 것 같은데. 아니 느낌이. 병만이 형이랑 병만이 형 이런 거 하면. 진짜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잘하냐는. 야. 크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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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